오늘부로 이 궁궐에 미친년은 나다. 니들이 누굴 건드린 건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어. 충전마마를 없애려 하셨습니까? 남양아! 일공기 소리! 김병인이 무서운 건 조문까지 아우른다는 겁니다. 나랑 동맹 맺자. 이제부터 충전과 나는 더 이상 노타치가 아닙니다. 나 되지 마라, 심장아. 일종의 탐구랄까? 테스트랄까? 라면 먹고 갈래? 그 이후에 나의 전투가를 없애나오는 게 알針은 부모님의